드디어 구내식당에 휴가를 주는구나 오늘 또 편안하게 좀 쉬는 건가요? 따라오시면 됩니다 연행되는 거야? 엄청 크네요 침대가 커서 더 어려운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체크인하러 오셨어요? 체크인 좀 그만 물어보라 오늘 실제로 예약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이 아닌 거거든요 뭐야 우리 고생하는데 우리 다 이랬는데 갑자기 남아 아주 잘 즐기는 스타일 하하하하